짠! 얘들아! 오늘 너네 점프업의 실력이 너무 절망적이라서 절망적이래! 약간 훈련 프로젝트를 준비했어 너네 타워 같은 거 할 때 혹시 어려운 거 있었어? 월업! 없어! 너네가 월업이 안 되는 거 같아 맞아 마우스만 흔들어졌기에는 그 월업 걸 보기 싫어서 이번에 훈련을 할 거야 오늘 월업 타워인데 우리 하나씩 올라가 보자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어 올라갈 때 비비기 말고 한 번만 튕고서 올라가는 건 습해야 돼 튕겨서! 딱 한 번만 튕겨! 너네님 엄청 잘하는 거야? 나 월업 잘해 자 이제 점점 월업이 높아질 거야 얘들아 이제 일단 방법은 아니까 따라와 어우 너무 이지한 거 아니야? 이지! 혜옹이랑 너무 점점하게 섞여 있어 오 예! 예! 방금 떨어졌어 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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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꽤 쉽다 초반에는 진짜 의욕 안 이렇게 하려고 겁나 쉽게 만들어놨거든 이거는 이 스테이지는 누구 색깔이지? 원래 실력이었으면 이럴 수도 있거든 여기는 두 번 이상 월업을 해야 되는 구간인데 내가 너네를 지켜보겠어 그러니까 아! 아! 뭐야! 야! 현이 뭐! 왜 이렇게 못해! 아! 탁 탁! 됐다! 됐다! 그치! 룸이 잘했고 우와! 아니! 아니 멜로가 진짜 겁나 다 코스야! 멜로 잘해! 멜로 잘한다니까! 멜로 잘한다니까! 멜린 뭐해요! 멜로가 좀 멜로만 잘하는 거 아니야? 탁 탁! 이렇게 하면 돼! 탁! 탁 탁! 오케이 가자! 다 왔지 가자! 저 밑에 현이 뭐 있는데? 에이! 잠시만요! 잠시만요! 현이 뭐 어떡하냐! 얘들아! 상남자는 일로 한 번에 가는 거 알지? 아이야! 잠깐만! 그거 하여작 일이야! 하남작 일이야! 나 하대지! 탁 탁! 탁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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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! 야! 야! 나 순조롭게 먼저 가고 있을게! 탁! 나 순조롭게 먼저 가고 있을게! 탁! 초반에 너무 쉬워서! 그냥 반복 연습일 뿐이야! 탁! 야! 똘이야 나 안 돼! 탁! 탁! 됐다! 탁! 탁! 아 너무 쉽다 진짜! 아 뭐야 이거 길이 없어 왜! 일단 기다려야겠다! 일단 기다려야겠다! 컴퓨터 진짜 어렵..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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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뭔데? 오예! 혜! 혜! 룸야 좀 뭔데? 호! 어! 아 이거! 도미야! 시프트락 풀면서 몸을 이쪽으로 보게 해야돼! 나도 알아! 어! 오케이 또이님 따라잡았다! 날 따라잡은게 다르잖아 생각해? 아 멋내 생각해보니까 이모 난 될 거 같아 와 역시 뭐야 무슨 일이야 뭐 이딴 걸 만들어놨어 야 소유 꼴등 정해졌다 나 그냥 내려갈래 고객님 떨어지려고 한다 로희야 너 성공하기 전까지 우리 안가 빨리 와 야 로블 계정 삭제해 그냥 난 7월 달이 진짜 안 좋은 달이 야 나보다 못한 거를 무슨 7월 5일까지 가져와서 이기네 아니 누리지 말라고 제발 화내지 마 애 기 죽어 자 로희야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조금만 더 해보자 진짜요 그냥 화내면 안 돼야 그니까 빨리 제대로 좀 해 옆으로 키를 계속 꾹 눌러야 돼 잘했다 진짜만 못 왔다 잘했다 가자 드디어 멜론 색깔 왔다 아 멜론 왜 이렇게 잘해 아 그러네 멜론 색깔이구나 맞아 이게 멜론 색깔이야 야 멜론 색깔 왜 거의 맨 아래 있어 아 이거 실력 색깔 올려달랬어 야 이제 워러비에 높이가 좀 높아졌어 그니까 그니까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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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멜론 구간은 멜론은 깰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둔 느낌이라고 보면 돼 아 나 개 잼민이 구간 나 왜 또이 구간 없었어 바로 위에 또이 구간이야 색깔 수정해야 겠는데요 멜론 후보보다 또이가 멜론 위에 있다고 어 잠깐만 또이 뭐해 나 나는 또이 구간 왔지롱 가이드는 회색 까지였으니까 너네 밑에서 알아서 할래 우리 먼저 깨고 그냥 퇴근해버리자 좋아해요 자 우리 자신의 레벨이야 자신의 레벨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봐 한 번만 하면 돼요 내 레벨까지는 가야되는데 오케이 예 크딩 어디갔어 그니까 오케이 야 크딩 혹시 격투 게임에 πολ사살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였어 오케이 야 비교적 수월한 로이 구간 타 아 어 이제 로이 구간이다 팀장님 전 로이 구간 그쳐도 못 갈 거 같은데요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경계선에서 딱딱 딱 해야돼 막 안했는데 ό 아 오예 나는 갑자기 거의 옆으로 돌아가지? 나도 그래 가끔 와 룰미야 여기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어? 하나도 안 똑같던데? 어? 이거 버튼이 있는데요? 아, 위에 시간제한이 있다 어? 뭐야? 와 됐다. 됐다 왔다. 야 옆으로으로 이거 어떻게 하냐고. 봐봐 얘들아 봐봐. 탁 이렇게. 탁 이렇게. 어 뭐야 나 했어. 탁 이렇게. 어 뭐야 나 했어. 와 메리 냈어 메리 냈어. 해보면 되게 쉽다니깐. 아니 봐봐. 진짜 한 명도 빠져 없이 다 성공하는 거 봐. 난 일단 점프하는 순간. 내 시야를 포기해야 되는데. 소이 저거 완료해보자. 저게 오늘 퀘스트야. 우린 끝까지 갈게. 유미도 내려갔어요. 와 진짜. 그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. 막상 해보니까 되지. 우연이 된 것 같은데. 소이님이 성장하고 있다. 너네 이거 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성장하고 있는. 실시간으로 실력이 날아가고 있어. 야 나도 떨어졌어. 뭐야. 둥근 원판화로? 쉽다.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게 초록. 벽면에 이상한 거. 근데. 그거 아마 마의 구간일 거야 푸딩한테. 아 여기서? 어딨지 뭐지? 어떻게 하는 거야? 아 로이 구간 왔다. 까먹었다. 오케이. 됐어. 여러분. 어? 난 이번 구간 왔다. 우와 나도. 벌써? 안녕하세요 선배님. 어 뭐야. 옆으로 회오리 연습을. 선배님 파는 거 보니까 전 안 될 것 같아요. 정리한테 포기할게요. 나 로이 구간 온 곳으로 만족해. 여기로. 이제 떨어지네. 야 나 이제 월홉 감단이 됨. 빨리 와. 기다려 룸미야. 빨리 오라고. 배 가리고 있다니까. 우와 노란색이 나와. 내 스테이지다. 손을 잡아. 아니 내 꼬리를 잡아. 에이. 너 꼬리 꽤 튼튼하구나. 잠깐 뭐해. 어? 예이. 화이팅. 화이팅. 발판 투경화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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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